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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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찐해 찐해 어머 저거 뭐야? 요 오오오오오오 Hahaha 우캌 저희 지점에 주문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 전부 다 드렸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있는 리뷰 상품으로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mm 압emas 으 으 으 끝!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. 남녀 노소, 나이 불문 받았을 때 좋아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어요. 다가올 설날에는 조금 더 인색적인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했었을 때 누구나 추억이 있잖아요. 어렸을 때 그 세뱃돈 받았던 추억. 고객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었죠.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었죠. 그런데 이런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못 모르고 시켰던 고객님들이 이 이벤트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켜주시더라고요. 조금의 이윤으로 많이 판매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남더라도 괜찮았어요. 배달 시장이 끝나는 날까지 진행할 것 같아요. 계속 진행하려고요.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저희 카페 꼭 이용해주세요. 색다른 서비스 보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